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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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간만에 권전입니다. 왜 갑자기 권전? 이유는 없어요. 아니, 이유 있죠. 저희 집이 부서졌습니다. 실제로 저희 집이 부서진 건 아니고요. 이거 실제로 저희 집이 부서진 건 아니고요. 라고 하니까 약간 저거 같네. 사실 그냥 저희 집 상태입니다. 그거 같네. 뭐? 8분 이내로 1층 출발? 그게 좀 빡센데. 내가 보기에는 저건 힘들어. 8분은 힘들어. 제가 간만에 한 거기 때문에. 저는 범부 상태거든요. 위치가 나보고 범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보스까지 포함해서 저게 8분이면 쉽지 않아요. 아예 보스만 잡고 8분 이러면 너무 날먹이라 좀 그런가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우스부터 잡고. 쎄다. 둘. 아잇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물질 이동 힘 프로토타입. 물질 이동 힘 프로토타입. 저것도 비밀방 비밀방이긴 한데. 개인적으로는 저걸 써서. 1.5층 가는 곳을. 열쇠 안 뚫고 갈 수 있나 하는데. 그게 안될 거 아니야. 간만에 노쟁건전 한번 갈까요? 쓰읍. 이게 4.5층도 가지 않는 클린한 건지. 아니 굳이 4.5층은 갈 필요는 없어 사실. 왜냐면은 이게. 생각보다 사기치기 좋은 템들이 좀 많아서. 이번 모드 깔고 나면은. 사기 칠 만한 것들이 꽤 많아. 오늘은. 오늘은 되는 대로 가봅시다. 되는 대로 가보고. 오. 1.5층 높이 격성. 성공. 안 갔으니 안 맞은 거다. 아니 굳네. 백골 맞네. 이윽기 질집해 주는데. 남이 질집해 주는데. 남이 질집해 주는데. 아니 너도. 나와 같은. 고통을 겪어봐. 나만 당할 수 없어. 여기네요.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총 되네. 미리 열어버릴게요. 뭐 A키가 나오든. 셀레톤 키가 나오든 할 수도 있는데. 어? 뭐였지? 이럴때는. 우클릭을 먼저 누르면 돼요. 우클릭 누르고. 방향키 누르면 돼요. 따닥. 하면 그래도 굴러집니다. 미리 까놓고. 이건. 한층을 완전 선택 안하네. 비밀방 안쪽으로. 쓰읍. 나한테 왜 그러냐. 이 한평생을 다. 한평생을 다. 올 서치하면서. 게임을 했었는데. 쇽. 와. 미친. 미쳤다. 상점 근처. 아. 근데 더블 비전이 지금 나오면 안 되지. 아. 레이전이 지금 나오면 안 되지. 뭘. 뭘 가져가라는 거야. 뭘. 아. 가방 있을 거야. 가방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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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게임을 1,300시간을 넘게 했는데. 왜.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는거 하지. 이놈의 게임은. 에. 근데. 아. 지금 딜 부족해서 더블 비전 정말 좋거든요. 근데. 꿀잼 텔포를 포기할 순 없으세요. 보스방. 방 하나를 더 가도 되네. 아. 제발. 장난하지마. 어쨌든 잡았죠. 방이 생각보다 크네. 더돌아도 되겠다. 더돕시다. 바득바득 이득을 봐야겠어. 왜? 왜 이렇게 방으로 이상한.. 아이씨. 아. 하아. 체력만. 괜찮아요. 써. 엥? 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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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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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디까지 나를 실망시킨 podr Qian 이게 진짜 확률 엄청났거든 그.. 물질이동기 으왁! 프로토타입이 낮은 확률로 다음 층에 가진다 나 저거 쓰면서 단 한 번도 터져본 적이 없어 진짜 아니 어차피 나한테만 이래? 뭐? 너 쥐가리지 이 쌍음 새끼야 이제 이 씨네 어? 도네창 안 보고 그냥 웃음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쥐 이 새끼 이거 이 쥐야? 뒤져 너 야이리 뽑을 거야 와 뭐야 아이고 너 누구 편이야 아우 정말 알 수가 없으니 이거 진짜 어이가 왜 안 뜨는 게 맞다고 왜 뜨지? 뜨면 안 되는 것인데? 확률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뜰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게 왜 나한테? 나한테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자랑이 왜냐고? 너밖에 건전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아 이게 다음 층이 쉽게 뜬 게 아니라니까 저게 몇 프로야 저거 몇 프로지? 내가 알기론 한 자릿수야 한 자릿수 절대 절대 저게 두 자릿수는 아니야 이거 근데 왜 두 번 뜨냐고? 이.. 이러면 두 번 뜬 게 아니라 두 번 띄운 거지 슬프게도 두 번 띄운 거지 아우 화나 됐어 저 방 안 돌아 나 진짜 열 받아서 안 되겠다 불매운동 한다 불매운동 청굴 불매운동 안 가 임마 아니 어쩜 그게 그렇게 뜨냐 더 억울한 건 공포탄 두 개도 쓰고 열쇠 하나도 쓰고 쥐괄 열쇠도 썼다는 거임 포스방 하나 못 가고 4층에선 뭐 했어? 한 개 없어 4층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맥슈? 오우 오우 야야 정말 어 오우 말도 안 돼 진짜 어이가 없었어 시키 아 고급 비즈 ON 아니 글쎄 부 옥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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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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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생 옥가 다 옥가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옥가야 텔포 터지는 것도 옥가고 블루 스크린에 2연속 텔포? 우와 나는 세상에 그 오늘 좀 일찍 끝날 뻔 하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또 블루 스크린 아 참 방송각을 챙겨줘서 고마운 건지 아니면 참 뭐 그러게 증스킵을 하지 마셨어야지 아니 제 가슴 저 제가 저 제 끝내자 이 긴 싸움을 총도 없다 야 이렇게 한 땀 한 땀 잡는 것도 참 추억이다 간만에 캣션 잡으니까 짜릿하네 아이씨 공전 아 황도 같지도 않다 아 이거도 이긴 거 같지가 않네 아 이 놈 진짜 아 이 놈 진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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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하이 하이 어디서 터졌는가? 내 가슴속에서 어? 아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진다 그죠 순간이동에서 터졌습니다 나 정말 궁금한데 그 건전 위키 좀 한 번 들어가보면 안 되냐? 베리 스몰 찬스 2 텔레포트 더 플레이어 2 더 넥스트 체인버 베리 스몰 찬스 비티켓 놓고 뚱에 있네? 비티켓 놓고 뚱에 있네? 뭐? 치트로 그 아이템 받고 10회 굴려서 다음방 넘어가면 성공? 야 기다려봐 진짜 해본다 안 된다니까? 먹었어 1 안 되지 2 안 되지 3 안 되지 4 안 되지 5 6 안 돼 7 7 안 되지 8 안 된다니까? 안 돼 10 NO 그럼 운이 좋으신 거네요 와아 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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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